네 안녕하십니까. 연준입니다. 영상 알짱나라는 6월 19일이고요. 오늘도 같이 공부해볼 수도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. 오늘은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. 제가 성공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관업체, 철광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스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오늘 또 재건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재건주 안에서 철광주들의 흐름들이 보여서 오늘은 철광주 쪽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.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지지와 저항자리가 명확하지 않은 느낌이 좀 있는 종목이긴 해요. 흐름들을 뒤쪽에서 잡아보면 지지구간대가 4천원 부근에도 좀 나와 있고 3,850원 부근에도 나와 있고 3,500원 부근에도 나와 있는데 해당 구간에서 정확히 막고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이 구간들에서 조금 흔들어주는 느낌들도 나름은 좀 나와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. 지지구간대는 그래도 위쪽에 있는 저항구간에 있는 자리들에 비해서는 좀 명확한 편입니다. 위쪽에 있는 저항자리가 더 명확하지가 않아요. 그래서 흔들렸던 구간대들이 너무 많다. 특히 5천원 자리를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그 밑에 있는 저항자리도 만만치 않게 또 분석하기도 어려운데 일단 4,750원 자리를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그래도 약간 250원 또는 150원 단위로 핸들링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4,750원 자리 위쪽으로 50원 단위로 좀 끊어서 호가창들을 분석해보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. 그래서 4,750원 자리, 좀 짧은 저항자리를 볼 수 있는 매물대 구간들이 있는 자리죠. 이 구간대를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국가의 급등락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50원 단위로 핸들링을 분석하면서 최소익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끌고 올라가는 방식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이유가 어쨌든 흔들렸다가 결국에는 다 내려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크게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벌고 있는 수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들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 전략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분할 매도를 해서 앞으로 쭉 끌고 가면서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최소익절 라인을 타이트하게 잡으면서 최대한 낙폭을 조금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들을 좀 더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종목의 특성상 워낙 흔들리는 구간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일도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구간대들이 4,250원 자리까지 열면서 조금 조금씩 핸들링들을 따라다니면서 매매한다고 보시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4,250원 자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는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워낙 기가 많은 종목이니까 좀 매집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4,000원 자리 아래쪽으로 조금 더 매집을 한다면 단가적으로도 그다음에 좀 더 시간적으로도 빠르게 수익권 들어오게 되면서 수익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워낙 좀 재밌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갭이 또 너무 크게 뜨게 되면 주가의 낙폭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강화하면서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같이 공부해 볼 수 있는 하이스틸에 대해서 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. 다음에 또 재미나고 신나는 종목으로 찾아옵도록 할 테니까요. 구독하고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